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예정대로라면 오늘 낮 12시부터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야 하는데요. 이 회동이 있기 4시간 전 오늘 아침 8시쯤 오늘 회동이 취소가 됐다.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먼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지요.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회 특임교수,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대전안 언론특보,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민성기 의원, 왜 취소가 된 겁니까? 양측에서 취소가 된 명확한 이유는 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는 실무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오찬 회동은 무산됐다 이런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문제, 그리고 이른바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지금 당선인 측과 청와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조율이 잘 안 돼서 지금 신구 권력이 일종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출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도 당연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찬호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와 있고요. 그러면 회동을 미룹시다라고 먼저 어느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브리핑 도중에 나왔던 질문인데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이것도 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죠. 솔직히 전례가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회담 내용에 대한 의제가 미리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은 상당한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미지도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은 서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그 두 분이 만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만으로도 아, 권력 이왕이 잘 되고 있구나, 정권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담 의제를 갖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회담 이런 자체가 일단 수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구나, 불안하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 김상일 현직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두 분이 다 통합을 외친 후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좀 안 맞으면 실무자들이 잘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고서 당선인이나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더 미루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좀 잘 좀 만들어봐라,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율을 하는 사람도 국민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미룰 것은 미루고 해서 일단은 예고가 된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성사를 시키는 게 맞았다. 그런데 이렇게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무산을 시켰다.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원활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만남이고요. 오늘 연기가 된 것이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양측의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오늘 회동이 연기가 된, 무산이 된, 취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에 나가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명과 관련해서 어제 이 시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아니, 그렇게 사면이 필요하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50일 있다가 취임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명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개적으로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 민성규 의원, 이런 기류가 현재 여권의 전체적인 기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논의해 볼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안타까운 선택. 그 이후에 현 정부, 여당, 현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대단히, 분노하는 감정이 있고 또 지지지층에서도 그러한 감정들이 당연히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미 결정한 것과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기류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 가운데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과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선인이 여태까지 정치 관행상을 볼 때 당선인이 사면을 요청하는데 단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대단히 곤란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청와대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였을 텐데 어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 의원이. 윤혁관이죠. 윤혁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의원이죠. 그 문제를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문제랑 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빠타 비슷하게 정치적인 딜을 하는 거 아니냐 또 끼워넣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해 주는 것도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걸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문제랑 끼워넣기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명분 찾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혁관,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부 기자들의 생각이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일 텐데 말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발언이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오늘 오찬회동이 취소가 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오히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을 도와주는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권성동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인 것 같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은 윤회관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실세야라는 것도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좀 악역을 자처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처리하고 싶은 공명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권력 이항기이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갖고 사면 문제를 갖고 민감한 부분까지 당사자들끼리 대통령, 현 대통령과 신임 대통령 될 분하고 둘이 분이 만나서 합의를 보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게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서로가 그전에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국민에게 브리핑하고 발표를 할까 이런 실무협상은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현직 대통령이고 이제 차기 대통령인 사람이 만나서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한번 꼭 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좀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참 많은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차차 대통령,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으로서 또 당선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과거의 만남들을 보면 비공개 만남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내용들은 조율을 통해서 발표할 것만 발표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측근들한테만 좀 공유를 하고 그러면 향후 어떤 전국을 끌어가는 데 참고를 하고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데 뭐 공개적인 의제, 비공개에서 얘기해도 될 거를 공개적인 의제를 잡다가 이게 연기됐다? 저는 좀 국민을 정말 앞에 놓고 국민 그러니까 성공 후사를 하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모습은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호가 호의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지금 명확한 권한이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저게 비선으로 또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비선, 국정농단 시즌2를 예고하는 겁니까? 뭡니까? 좀 자제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도 잠깐 고민했습니다만 오찬이 취소가 되고 무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혹시 당선인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냐, 청와대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압박을 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현안이 일어나면 이걸 내면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뭐 당장 민주당의 김태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어디에, 어느 쪽에 오늘 회동에 무산이 된 책임이 더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무사는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의제 내용이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정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조율은 MB의 사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대변인이 요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만나고 나서 바로 국민에게 발표하기가 어렵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명권인데 이거를 오늘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됐다. 그렇죠. 그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이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와대 있는 기자들 몇 명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제 오후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박경기 대변인 이야기입니까? 김은혜 대변인. 김은혜 대변인이 사면을 요구하겠다는 것하고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지적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인사검증 기능, 국민들을 사찰하는 듯한 민정수석실의 기능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 이 얘기가 현 청와대, 현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을 갖고 마치 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민정수석실에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했고 또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장과 관련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랑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감정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벌써부터. 아, 당선인 측을 향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네. 그냥 기자들한테 사석에서 그냥 쉽게. 자기들이 뭔데. 네. 그러니까 점령군처럼 이게 뭐야,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저희가 의제 설정이 좀 미진했고 또한 감정상에 여러 가지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선인 측에서는 우리랑 협의를 해달라, 그냥 인사하지 마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갖고 있는데 왜 당선인 측에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것도 상당히 서로가 예민하게 첨예하게 맞붙었던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뉴스, 유튜브로도 SBS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입니다.